선배, 선배, 일어나요 저기 실장님 좀 불러주실래요? 네 이분 부축 좀 해주세요 그리고 대리도 좀 불러주세요 상무님 오늘 별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러실 분이 아니신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we give our love 지현아... 여보세요? 나예요 언니. 나 지금 좀 만나줘요. 언니라도 안 만나면 나 죽을 것 같아. 죽고 싶어. 은영이 걔가 지금 죽을 만큼 괴롭대잖아.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 한 번 안 하던 애가 지연이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대잖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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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